여러분들 노트에 한 번 받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핸드폰 누구야? 빨리 갖고 나와. 빨리 안 나와?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모, 돈가스 빨리 주세요. 예, 다 나왔어요. 아휴, 힘들다. 아휴. 아휴, 날아. 아, 지옹이 지금 끝났어야 되나? 아휴, 지옹이 지금 끝났어야 되나? 자, 그렇지. 아휴, 진짜 귀찮게 해. 자,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를 정의는 스크린 상에 움직이는 영상이라는 뜻으로 제작 과정의 창조적 요소와 기계 기술적 요소 그리고 경제적 요소가 합쳐서 만드는 서울에서 만나요. 지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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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지영이가 오늘 학교를 안 갔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곽지영 씨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화려해 보세요. 아니요. 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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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